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주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동형 모의고사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틀린거 우리 기본서나 요약집이나 이런걸 보고 정확하게 내용을 찾아서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에 작년에 8문제 출제됐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숙지해야 될 내용입니다. 옳은 것인데 1번 개발 제한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우리 그 핵심비교정리 핵심비교정리는 요약집 뒤에 보면 부록으로 있죠? 13번에 보면 우리 그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이 입자,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9가지입니다. 핵심비교정리 13번에 있습니다. 실입주여부와 자금조달구액 이게 중요한데 이건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지역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법인이 취득할 경우 역시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실입주여부를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에서는 자금조달구액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증빙자료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투기과일지구에서만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거래가격, 부동산의 종류,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이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중개거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거래당사자 직거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일, 그 다음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조건기한, 부동산 소재지 신고해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1번에 2번은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일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 등이,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미시의 액스 내연 또는 입니다. 또는 날인한 자금조달 계획서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하지 않죠. 매수인만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자금조달을 매수인이 하는 거지 매도인이 동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두 군데나 틀렸네요. 2번 틀렸고요. 3번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기재란이 있습니다. 이건 서식을 봐야 되겠죠. 우리 기본서에 보면 서식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 요약집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봐야 됩니다.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지 그냥 답만 암기하면 안되겠죠. 서식과 관련돼서는 한 문제 꼭 출제되니까요. 서식을 자꾸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물의 경우 연면적이라고 했는데 집합건물의 경우 연면적이 아니고 전용면적이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아니라 연면적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은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벌거명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거짓 신고하면 5% 이하 가태료, 100분 5 이하의 가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원칙적으로 전자문서 안되는 게 단독으로 하는 경우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문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에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안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니언에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국가 등이 속이진 않겠죠. 그래서 국가 등은 전자문서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디겟, 거래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정정신청 이것도 해당자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안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리얼에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가격 변경하는 경우에도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음은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비업의 거래가격 중 분양가격 및 선택품목 변경신고는 단독으로 가능하므로 전자문서는 불가능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로 가능한 것은 미음하고 미음 두 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부정한 마음으로 등록한 자 신고하더라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지급 대상이죠? 포상금 지급 대상은 7개입니다. 무, 부, 양 우리 핵심비교정리 28번에 있습니다. 핵심비교정리는 우리 요약집 뒤에 맨 뒤에 보면 부록에 있습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 대여한 경우, 개공 아닌 자가 강고한 경우, 개공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의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계를 제한하는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 지급합니다. 3번은 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각각이 아니고 균분,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은 2건 이상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합니다. 균분하여 지급한다. 액스입니다. 5번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1월 이내에 액스입니다. 2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2월 이내에. 그래서 정답 5번이네요. 5번. 공인중개사법은 1월 이내만 내요. 1월 이내. 공인중개사법은 1월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죠.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4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거짓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자는 시행령 구체적 기준은 과태료 400만 원이다. 맞는데 이런 것은 좀 어렵죠. 그럼 이런 것은 답인지 아닌지 그냥 체크 놔놓고 다른 걸 보면 확실하게 틀린 걸 찾으면 됩니다. 일단 맞기는 한데요. 이걸 다 개별 기준, 구체적 기준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확실하게 모르면 이거는 체크 놓고 2번 보면 되겠죠. 신고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의 경우 5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요. 3번 아무리 늘리더라도 과태료 금액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 원, 3천만 원 그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상한선을. 4번 자진 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 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5번이 명백하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핵심 비교 정리는 47번에 있습니다. 47번에 보면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닌 거 핵심 비교 정리 47번에 있죠? 핵심 비교 정리는 요약지 맨대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 5번입니다. 자진 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여 2회가 아니라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네 번째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을 해주지 않습니다. 완전 상습범이죠? 그래서 2회가 틀렸습니다. 3회 이상입니다. 따라서 4번의 답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체결 후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네 그렇습니다. 거짓 신고하면 5% 이하고요. 그 다음에 2번 계약 체결하지 않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우리 요약집에 보면 벌칙 비교 정리를 해놨죠. 3번 부동산 거래 신고한 후 해당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5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 외자 동그라미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틀렸네요. 외의 자료, 외자가 붙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가 없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고요. 6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네, 국토부 장관입니다. 2번 협회는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입니다. 비영리사업인데 영리사업하면 X죠? 회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협회는 결산서인 요약대차제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등을 매 회규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자, 3개월 밑줄 치시고요.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4번에 개업공개사가 자기의 중개사업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는 공제사업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장소 제공,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 세 가지죠?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 그 다음에 고용인의 고의과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 이 세 가지를 원인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정신적 손해, 비재산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6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6번 지금 했죠. 6번 답 4번입니다. 6번 답 4번이고요. 그 다음 7번. 7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거래가격 중 분양가격 및 선택품목은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그러므로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1번의 경우. 맞습니다. 2번 외국인 등이 건물 신축, 정축, 개축한 경우에도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계약 이외의 원인의 경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계약 체결하지 않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5번 투기과 일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의 경우 6억 초과가 아니라 6억 이상 주택 지득 시에만 주택 지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6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우리 핵심비교정리 13번에 동그라미 2번 뒤에 있죠. 규제 지역은 금액과 상관없고요. 법인의 경우도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에 대한 설명 비교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공인중개사법상 등록 취소하면 청문을 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10일 이상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은 업무 정지되면 공인중개사법에는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가 없는데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3번 중개실무교육은 대학전문대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학전문대협회만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있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비교하는 거 중요하죠. 4번 보수 영수증 공인중개사법상 교부 의무 없고 보존 의무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교부 의무는 있고요.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보정 설정 공인중개사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등록 신청 전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답 3번입니다. 다음 9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거래정부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전 지정받기 전에가 아니라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은 5-2는 3이라고 했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1000명이라고 해서 X고요. 10개 이상의 시도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입니다. 개혁 공개사가 이용가입 신청해야 되죠. 5-2는 3. 2번 틀렸습니다. 3번은 거래정부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된다. 3번이 맞습니다. 컴퓨터 용량은 거래정부사업자 되려는 사람 컴퓨터 용량이 일정규모 이상해야 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혁 공개사 컴퓨터 용량이 커야 되는 게 아닙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죠. 자격정지, 업무정지,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는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4번 틀렸고 5번은 거래정부사업자가 개혁 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혁 공개사가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은 6월 이하의 업무정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른 것 3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오른 것이네요. 1번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기 때문에 5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틀렸네요. 2번은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3년 보존 5년 보존 액서. 3번 어리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어레인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3번이 맞습니다. 4번은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7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일 이내 공개했기 때문에 X입니다. 4번은 7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5번은 얼개혁 공개사는 갑 어레인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X입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실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주어는 국토부 장관. 2번 공제 업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네.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반시 제재가. 협회는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밖에 없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밖에 없습니다. 협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다. 3번 발기인 회원 300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4번 창립총회 의결내용은 모두 11인회가 아니라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비교정리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4번이 틀렸네요. 11이 아닙니다. 지체 없이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국토부 장관은 협회의 공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주어다 국토부 장관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상가금을림대차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2022년 1월 4일 날 시행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1번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입니다. 경미한 변동이 아니라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번 이렇게 해서 해제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 지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됩니다. 3번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제권은 2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4번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제권은 환산보정금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미력 재권역에서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지역 3억 7천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5번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5번이 정답이네요. 예를 들면 상가의 경우 4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갱신 요구하면 또 4년이 더 연장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4년 동안 원칙적으로 장사해야 됩니다. 갱신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입자가 나가겠다 하면 주인이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 X입니다.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4년 동안 장사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올해 개정된 내용이니까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022년 1월 4일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매수신청 내린 등록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혁공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 보정을 제공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게 소송 대리 안된다고 했죠. 명도소송, 배당의 소송, 항고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안됩니다. 그런데 보정금 대신 내는 것 돌려받는 것 다 가능합니다. 입찰표 작성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 다음 2번이 틀렸네요.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보정 설정을 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서에 보정 설정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 전에 X입니다.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경제적 가치 설명을 해야 됩니다. 4번 개혁 공개사는 위임 계약을 재결한 경우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 카드에 철해서 5년간 보전해야 된다.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전입니다. 5번 중개업과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 공인인계사인 개혁 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해야 되는 금액은 똑같다. 1억 원 이상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답 2번이고요. 14번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 답 2번이네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또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개사로 하여금 업무하게 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2번입니다. 이거는 암기해야 되죠. 절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사유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답 2번이고요. 15번 자격 정지 기준 오른 것은 했는데 1번 이중 소속 6개월이고요. 2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3개월, 리언 틀렸습니다. 기역은 맞고요. 디것은 금품 보수 초과에서 받으면 검쟁이니까 6개월이고요. 이중 계약서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고 쌍방대리 검쟁이니까 6개월입니다. 그래서 오른 것은 기역 디것 두 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격 정지 사유 이중검인 확인서 이렇게 암기해야 되겠습니다. 6개월, 3개월입니다. 개별 기준.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 검쟁이는 6개월.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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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